내 의견을 세게 좀 얘기하는 거야. 지금 지효가 인터뷰에서 또 뭐 얘기 많이 했네. 인터뷰 많이 하셨는데. 뭔 얘기를. 언제 저런 얘기를 했어. 지효가 뭐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네. 최근 캐비를 위해 조국과 러브라이. 받아주려고 한다. 깍지껴 깍지껴. 맨키지는 않지만 그냥 받아준다. 지효야. 지효 오디션에 형이 통과한 거야. 10년 만에. 아니 예전에 러브라이 이런 거 해도. 가만히 하더니 이거 뭐 대놓고 뭐. 아니 받아주려고요. 지효야 이것도 뭐야. 받는다고 한 거죠 받아주려. 저거는 말이 좀 와전된 거고. 주변에서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. 지금 되게 바라는 게 지금. 지효하고 종국이하고 소민이하고 세찬이잖아요. 우리도야? 포함이야 우리도. 우리 지효 또 받아주겠다고 했잖아요. 이거 러브라이 계속 형성되나요? 이거 해줘. 아 오늘부터 시작해야 되나. 아우 메탈리카. 아우 메탈리카 입고 저러니까. 오늘부터 시작해야 되나. 오늘부터 시작해야 되나. 알았어 그럼 이리 와. 메탈리카. 오케이. 자 나머지 채워. 하나 둘 하나 둘. 하나 둘 하나 둘. 프라이데이. 하나 둘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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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.